오늘은 문제집이 있어야 돼요. ppt가 작업이 안 가져왔어요. 파일을 다른 파일을 보내가지고 없으니까 교재를 볼 테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봐 보실래요? 4번이 정답이 1번이거든요. 오타가 났는데 1번에 한번 봐 보시면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명을 한 거죠. 현명을 했으면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고 그럼 2번에는 현명을 안 한 거거든요. 이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자기를 위한 걸로 추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정이 아니라 본다로 고쳐놔야 됩니다. 이 추정이라는 거하고 본다라는 개념은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좀 드물거든요. 드문 건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증거만 있으면 효과가 뒤집어지는 것들이고요. 간주, 이게 간주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본다라는 것은 반대의 증거가 있다고 해서 효과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런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그 효력을 다퉈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한다, 본다 이 개념이 좀 차이가 있어서 잘 안 나오는 거지만 한 번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라고요. 본다라고 해야 돼요. 추정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의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입니다. 대리인이 기준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의 지시를 동그라미 치면 되죠. 우리가 보통 이 지시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궁박이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리인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 2번에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이게 무권들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병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오는 건데 1번의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구했고요.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걸로 본다라고 했는데 얘는 거절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갑이 추인하면 이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건 추인한테 이게 잘못된 거죠.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은 본인은 병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부만 추인하면 돼 있는데 일부 추인이거나 또는 변경 추인이에요. 변경 추인. 그래서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데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추인을 거절했으면 의리,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병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X가 됐고 그 다음에 5번은 정답이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라면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절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데 다 버릴 건 없는 지문들이에요. 다 알고 계셔야 될 지문들이고 그 다음에 5번에는 지금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소급 유효가 되는 거고 소급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이 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2번에서는. 3번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악이 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악이 병은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철회권은 행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는 거죠.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지만 철회권은 선이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5번의 갑이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선이 무과실 병은 의뢰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상대방의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때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번째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4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번인데 옳은 것은 본인처럼 이런 말 보인가요? 여기에 본인처럼 했어요. 그럼 여기가 본인처럼 현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까 표현되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위조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또는 훔쳤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전부 다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본인처럼 위조, 훔쳤다 그러면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은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린 거죠. 표현들이 125조, 126조, 129조는 모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4번에 유권대리 주장 속에서는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현대리를 주장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현대리 주장은 상대방만 동그라미죠.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에 보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이걸 대물변조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권한을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때 상대방은 당연히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당한 이유가 선이 무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 지칭하고요.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전득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득자는 표현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직접 상대방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4번에 정당한 이유가 선이 무과실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은 이때 당시 대리행위 당시만 기준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 그 이유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당시만 기준하고 그 이유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정답이고요. 5번에 임의들이 법정들이 모두 적용되죠. 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요. 6번에 무효치소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효의 추위는요. 무효행위 추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불요식행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만 해야 되는 거지 전부 반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은 것이고 3번에 여기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속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포괄승계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자 세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미성년자는 법정대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무대리는 숙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이무대리, 상속인 세 사람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아니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인 거고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바꿔놔야 돼요. 10년이 아니고 그거 하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가 무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부가 무효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의혹할 때는 일부만 무효로 하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부 무효로 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죠.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물건인데 이렇게 많이 나죠? 글자도 쪼개지는 것 같고 여기 법률행위 물권변동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인데 등길을 요하는 거 등길을 요하지 않는 거 부분이에요. 원래 이 뒤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PPT를 보내가지고 제가 문제집을 한 번 봐보실래요? 어디로 오시냐면 3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돼요. 34페이지 보면 물권변동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여요? 그 부분 오시면 되는데 이 작업을 내가 용의 물권까지 다 해놨는데 파일을 다른 걸 보내버렸어요. 이게 지금 거기 1번을 한 번 봐보세요. 문제를 보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1번에 보면 등길을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1번하고 2번, 3번, 4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문제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해설편이 아니고 문제편에 34페이지 보면 물권변동을 찾으시면 돼요. 해설집 봐도 괜찮아요. 34, 34는 아닌데 물권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물권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1번에 보면 등길을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거 모두 골라라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거기 혼동을 좀 동그라미 치세요. 혼동하고 동그라미 치고 교환 동그라미 치고요. 교환. 그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말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약 완결권 행사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약이거든요. 이것도 등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집합건물에서 공용 부분을 동그라미 치는데 공용 부분은 등길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용 부분은. 그래서 여기 보면 혼동이라든지 존속기간 만료라든지 공용 부분은 등길을 요하지 않는 것들이고 교환계하고 예약 완결권 행사는 등길을 해야 됩니다. 이건 등길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밑에 2번에도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거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을 신축했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신축을 동그라미 치면 돼요. 신축은 등길을 하여야 소유권을 지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축은 등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에 이건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요. 또 동산은 또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만 이 동산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5년간 소유의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산도 원래는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 취득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 나옵니다. 빼시고요. 3번에 보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인가요? 그럼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른 거단 말이에요. 미등기 매수자는 지금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나가달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등기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오른 거였고 네 번째 점유권은 당연히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상속이 개시됐냐 되지 않았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성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모두 이전되는 거고요. 5번에 합유 지분 포기라고 되어 있죠. 포기를 동그라미 침대예요. 이 포기는 공유 지분 포기, 상속 포기 아니면 제야물권 포기 상관없어요. 포기란 글자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란 글자가 동그라미인데 지금 정답은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한번 올라가 봐요. 31번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무송사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신가요? 법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를 안 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법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행 판결을 동그라미 쳐야 되죠. 이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형성 판결은 등기를 안 해도 되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 판결 시기가 아니라 이건 등기를 할 때입니다. 등기 할 때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3번에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죠. 상속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4번에 경매를 동그라미 쳐볼래요? 경매도 역시 등기를 요하지 않죠. 경낙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5번에 신축이라고 되어 있죠? 신축을 동그라미 치면 돼요. 신축도 보존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1번에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죠? 상속 동그라미. 2번에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법정, 갱신. 법정이 동그라미겠죠. 그다음에 3번이 신축이 동그라미일 거고요. 4번은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합의가 동그라미예요. 합의. 합의라든지 설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합의, 설정. 그럼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우리 집합건물이 있잖아요. 구조상 독립성이나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동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합건물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로 다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고 얘들은 지금 31회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2년간 나오지 않았던 건데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여기 보면 지금 매매라든지 교환계약이라든지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 저당에 이 설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이 설정이라는 게 합의예요. 합의. 합의했다라는 게 설정이거든요. 이건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행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행판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라고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되는데 이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있잖아요. 합의, 합의가 된 거.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나 또 약정에 의한 공유물의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약정갱신이죠. 약정갱신,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합의, 갱신 그래요. 그래서 약정갱신이나 합의, 갱신은 등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법정갱신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이건요. 이 6번은요. 원래 이것들은 법률행위고 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귀정입니다. 이건 원래가. 그런데 법률귀정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245조 1항에다가. 그래서 점유취득은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등기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라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점유권은 사실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라는 제도가 없어요. 제가 아마 거기다가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걸 써놨을 거예요. 주의토지통행권 요구하고 그다음에 지역권 이전등기라는 게 있었죠. 지역권 이전등기예요. 이전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점유권이나 유치권, 주의토지통행권, 지역권 이전등기는 전혀 없는 등기입니다. 지상권 이전등기나 전세권 이전등기, 저당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가 존재하지만 지역권 자체는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죠. 얘들은 등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입니다. 상속은 등기 안 하죠. 그다음에 수용, 그다음에 판결인데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을 꼭 기억하시고 이 형성 판결의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거 이걸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체크할 게 뭐냐면 소송 중에 조정이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조정이 성립됐다면 등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고. 그런데 소송 중에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다는 것은 일종의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건 등기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느낌상에 공유물 분할이 있으니까 소송을 했다는 것은 판결을 받았겠다고 인식이 되면서 등기 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합의가 된 거니까 이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출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행 판결하고 확연 판결은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경면은 대금이 완납되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대금이 완납되면. 그다음에 기타 경우에도 몇 번씩 체크를 하시라고 해서 여기 신축 건물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첨부라고 나오는데 이 첨부가 뭐냐 하면 부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몸뚱아리가 된 거거든요. 부합. 그다음에 혼동이요. 혼동은 꼭 기억을 하세요. 혼동은 등기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체크해로로 줄쳐져 있을 건데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이것도 뭐예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변제해버리면. 법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 안 해도 돼요.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포락이 됐다라고 하는 거 있죠. 아니면 멸실이 됐다. 포락되거나 멸실이라는 것은 건축물 자체나 토지 자체가 바닷물에 잠겨서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체크해놓으세요.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인물권 소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전혀 문제가 등기 뽑은 문제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한 문제도. 그래서 가등기만 살짝 나왔었는데 이건 등기하는 거 안 하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다시 풀어보면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밑에 하단부에 보면 여기서는 이것만 좀 체크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원인행위 실효라고 하는 거 보이신가요? 이건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죠. 원인행위가 실효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건요. 가바구 의리라는 사람이 목적물이 있고 돈 1억이 있는데 둘이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를 하면 당연히 집은 너무 오겠죠. 이 사람한테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등기가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복귀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인행위 실효라는 말이에요. 원인, 소유권을 지득한 원인이 실효됐다.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당연 복귀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그럼 당연 복귀가 되니까 당연히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원인행위 실효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됐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 포기란 말 나오잖아요. 물권 포기, 공유 지분 포기, 아까 합유 지분의 포기. 뭔가 포기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외부에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종종 문제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1, 2, 3, 4가 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등기청구권은 뜬금없이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1억의 둘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럼 매매가 돼서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칠했거든요. 그럼 잔금을 칠했다면 당연히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등기청구권 그러는데 등기청구권은 사권이죠. 이건 사권인 거고 그다음에 갑이 을과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에 이걸 기록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 신청구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이건 등기청구권은 사권이고 등기 신청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공권이 된단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럼 등기는 우리가 신청할 때 두 개가 있거든요. 단독신청이라는 게 있고 공동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단독신청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단독신청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단독 혼자 하는 거. 등기 신청할 때 혼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상속이 아마 대표직이겠죠. 상속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단독신청일 때는 등기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공동신청일 때만 등기청구권의 개념이 나오는 거고 등기 신청권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들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걸 말하는 거고요. 공시법에서 배우는 건 이걸 말한다고 그랬죠? 등기 신청권이요. 이것은 등기 신청권.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등기청구권은 성질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채청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물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채청하고 물청의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청은 소멸시에 걸린다는 거고 물청은 소멸시에 안 걸린다는 차이점이에요. 당연히 뭔가 물청과 채청을 고별할 때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청구하면 물청이지만 소유권이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청이거든요. 그럼 매수자가 등기 청구하는 건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매수자가 신청하는 건 채청이죠. 그럼 매수자의 등기 청구는 채청이니까 소멸시에 걸릴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여기 당연 복귀가 돼버렸잖아요. 매매가 돼서 무효가 됐는데 당연 복귀가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있는 거고 등기는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매수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그걸 말수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물청이에요? 재청이에요? 이건 물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소멸시에 걸리는 거고 10년짜리. 얘는 소멸시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얘는 걸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처음에 나와버렸거든요. 지금 이게 32회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34회 때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이 중에서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이니까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시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에 걸려요. 남은 덥나요? 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소멸시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 매수자의 등기 청구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판례가 얘가 잔금을 칠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이 매수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등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걸 팔아볼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병한테. 점유를 이걸 팔면서 점유를 승계해 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승계라 그래요. 그럼 점유승계를 하면 이 을이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처음은 이게 시험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시험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청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는데 물청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죠. 그래서 실체 관계에 부합된다. 해제나 무효 취소가 되거나 또는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저당권은 말소등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든지. 그럼 진정명의 회복이 나오면 점 더 뭐예요? 얘는 물청이란 말이에요. 채청이 아니고. 그런데 채청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얘는 소멸시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매수자의 등기청구권은 채청이에요. 점유취득시효도 그렇고 또 임차권에서 등기해달라고 하는 것도 채청이고 가등기의 기에서 본등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겠어요? 채청이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환매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중간생략등기에서 최종양수인이 누구였어요? 병이죠. 병이 누구한테 최초양도인 가백에 등기해달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건 좀 더 뭐가 돼요? 채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전원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 매수자의 등기청구권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해서 성질이 뭐예요? 채청. 이 매수자, 채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매수인이 뭐하고 있어요?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소멸시자가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고요. 매수인이 누구에게?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는 말 보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미등기, 전멸을 해서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매수자, 미등기 전멸을 했다면 그 매수자의 등기청구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문제를 낸다면 이 매수자의 등기청구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거기에 문제 한번 봐보세요. 35페이지 5번 문제를 보시면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등기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의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틀린 거죠. 등기청구권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등기청구권은 개인 대 개인기의 문제라고 공권이 아니라 사건인데 이 지문은 앞으로 안 나와요, 영원히. 그다음에 2번이 정답이 됐는데 매수인을 동그라미 쳐요.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보인가요? 그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이 오른 건데 32회 때 기출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나와요. 이 지문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점유승계 이거 이거. 점유를 승계해 줬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지문은 지금 없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점유승계가 되더라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다음 디귿번도 우리 시험에 한 세 번 나온 지문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봐봐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을이라는 사람의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자가 이 토지를 뭐 했다는 거야? 20년간 가지고 있어서 취득쇼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그럼 취득쇼가 완성이 됐으면 취득쇼가 완성이 됐다고 해요. 그럼 이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등기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이건 채청이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채청인데 소멸시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죠. 그럼 시호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점유를 상실했어요. 을의 점유가 상실됐다. 을의 점유가 상실됐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을의 점유가 상실됐다. 이게 해석이 뭐냐고. 이게 요걸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땅을 매매해 버린 거예요. 그럼 매매가 돼 버리면 을은 점유를 상실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을이 가지고 있었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얘한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얘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갑에 승낙을 받아야 을의 등기, 쇼로 완성된 등기청구권이 넘어가느냐. 승낙 없이도 넘어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에 대해 제 말은 그럼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왜 받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병이 넘어가는 거고. 다만 병은 직접 청구해요? 아니면 을을 대위해야 돼요? 을을 대위해야 돼요. 왜요? 지금 병이라는 사람의 시호를 완성한 게 아니에요. 을이 완성한 것을 병이 가져온 거니까. 병은 뭐예요?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고 병이 직접 청구하려면 얘가 20년을 살면 돼요. 그러면 20년을 살아서 다시 시호를 완성하나 대위에서 등기를 가져오나 효과는 같은 거거든요. 지금. 굳이 직접 청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디귿번 읽어봐요. 시호 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을이 가지고 있었죠. 시호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 누구예요? 갑이죠. 갑.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X가 된 거죠. 여긴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오버럽 되냐면 혹시 중간 생략 등기 나올 건데 중간 생략 등기에서 중간자가 등기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갑 최초 소유자인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동의 때문에 두 개가 오버럽 돼요. 이게 그런 멘트 때문에. 그래서 원래 채권 양도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통지만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동의를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동의를 받아야 이게 X가 된 겁니다. 오른 정답은 니은인데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6번 봐보세요. 6번.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부동산 물건 변동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동그라미 칠래요? 말소됐다 하더라도 끊어요. 그 물건 변동의 효율에게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뭐냐면 부동산 물건 변동 후 보이죠? 여러분들 혹시 등기부 취득 쇼 아시죠? 그럼 10년간 소유의사 평홍공연 선의 무과실이죠? 그럼 쇼가 완성됐죠? 그럼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쇼 완성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했죠? 이해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등기를 원인 없이 말소했어요. 원인 없이 말소라는 게 다른 말로 뭐래요? 불법 말소한 거야. 그럼 불법 말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유권이 상실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그의 지문을 다시 봐봐요. 부동산 물건 변동 후 그랬어요.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거 보인가요? 그 원인 없이 말소가 뭐예요? 위에 쓴다면 불법 말소야. 누군가가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물건 변동 소유권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회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이 해석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 있잖아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그럼 이행 판결이니까 틀린 거죠. 이행 판결은 등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고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럼 형성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형성이라는 말 안 써요. 왜 그러냐면 판결과 동시에 형성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재판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판결. 판결이 있고 결정도 있고 명령이라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이런 것 중에 판결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행 판결은 너 왜 이행 안 하냐? 이행 해라. 이행 해라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라. 그럼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고 형성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그 효력이 형성돼 본다는 거예요. 형성 판결 그러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건 아실 거고 3번에 한번 봐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쳐봐요. 가등기에 계속 본등기가 행해진다면 끊어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가등기 배우죠. 가등기의 역할이 뭐예요? 가등기의 역할이. 순이 보존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5월 1일에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본등기를 할 거예요. 본등기를 7월 1일에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본등기의 순위는 어디로 가는 거야? 5월 1일로 가는 거고 물권변동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7월 1일에 생기는 거예요. 순위는 5월 1일 물권변동, 소유권 취득은 7월 1일이에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등기가 행해진다면 물권변동 동그라미 있죠. 지금 물권변동 물어보는 거야? 순위 물어보는 거예요. 물권변동. 물권변동이 모르면 밑에다가 소유권 취득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소유권 취득이 물권변동 효력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못해서 답을 못 찾는 거지 해석만 되면 다 찾아요. 상식선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물권변동은 7월 1일이에요. 여기에 본등기시에 나오는 거예요. 본등기시. 그래서 행해진다고 되어 있는 거고 4번 보면 매수한 도지를 인도받아 매수한 도지를 인도받아 누가 인도받았겠어요?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이 미등기 매수로부터 그 도지를 다시 매수한 자 보여요? 그럼 다시 매수한 자는 누구겠어? 가불병에서. 병이겠지. 병. 그럼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매도자가 누구예요? 갑에게 직접 자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뭘로 가야 돼요? 대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직접 청구하고 싶다면 갑, 을, 병이 모두가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되면 직접 청구가 되는 거고 합의란 글자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 방법이. 그럼 이 지문을 다각도로 보시라는 거죠. 합의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직접 청구. 합의란 글자가 없으면 대의 청구. 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문이. 5번 지문. 강제 경매에 동그라미 쳐요. 강제 경매에 그럽니다. 그럼 강제 경매로 인하여 관법지라고 하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O, X. 이 말 이해해요? 이해해냐고. 이해 안 되는데 5번이에요 그냥? 왜요 그냥? 상속은 등기해요 안 해요? 팔아먹으면. 신축건물은 등기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걸 팔아먹으려고 해요. 그럼 뭘 해요? 먼저 보존등기를 하는 거야. 내 앞으로. 그럼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 30억을 들여서. 그러면 건물을 지었지만 등기 안 했죠. 그래서 이건 내 거죠. 내가 팔아먹으려고 해요. 이 건물 5층짜리를. 그럼 내 앞으로 보존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겠죠. 그렇죠?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을 거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이거 해볼까? 그냥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있었고 밑에 아버지가 있었고 밑에 아들이 있어요. 나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할아버지가 30억을 준다잖아요. 증여를 할 거예요. 그럼 세금 얼마 떼요? 증여세. 세법 잘할 거 아니야. 증여세 얼마 떼요? 40% 떼야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얼마가 돼요? 40% 떼면 3, 4, 12 12억 떼는 거야? 그러면 얼마 남냐고. 18억 떼죠? 그런데 아버지가 또 아들한테 증여를 하네. 그럼 얼마 떼야 되죠? 40억 떼면 얼마 떼나요? 한 12억 남나? 10억 정도 12억 남나? 6억. 12억 정도 안 깼다. 그렇죠? 30억짜리가 12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증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탈세를 하는 거야. 탈세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그래서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상속을 받은 거야. 그럼 등기해 안 해. 안 한다고. 내가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럼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고. 등기를 하는데 무슨 등기하냐고. 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거야. 상속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해요? 이전등기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등기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을 팔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앞으로 법정지상권. 지상권 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5번에 강제경미로 인한 성립된 법정지상권을 법률 행위가 뭐예요? 매매로. 매매로. 매매로 인하여 양도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건물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런데 팔아먹을 때는 해야 돼. 상속등기,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 팔아먹을 때는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아,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는데 법률 행위로 이걸 넘길 때는 법률 행위가 뭐야? 매매죠. 매매. 매매로 넘길 때 등기해라 안 해라? 해라. 이런 의미라고 지금. 알아들어요? 이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럼 7번하고 그다음에 8번 나오는데요. 7번은 중간 생략 등기고 8번은 가등기예요. 뒤로 넘어가면 다시 10번, 11번이 전부 다 중간 생략 등기거든요. 가기 전에 8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게요. 8번 보이실 수 있죠? 8번 문제. 이게 나도 서툴어요. 지금. 문제가 있다가 없으니까. 일요일에 내 특강하고 월요일에 이걸 만들어서 보냈는데 옆에 거 파일을 제가 노트북에서 보냈나 봐요. 이게 내가 나가는 학원마다 다 달라요. 이게 통일시키면 좋은데 나도 모르겠어요. 특색이 안 된가 봐. 그래서 틀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학원은 이 파일이 필요 없는 거야. 기출문제가. 기출문제를 안 하니까. 여기는 기출문제를 하니까 파일이 필요한 거야. 이걸 보내야 되는데 옆에 거 뻐꾸기를 보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파일이. 자. 10시쯤 작업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작업할 때 엄청 힘들거든요. 긁어다가 붙이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작업이. 하루 걸려요. 이게 작업이. 문제를 갖다 올리려면. 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놨는데 어디 가버려가지고. 여기만 쓰거든요. 또 이 파일을. 딴 데는 안 쓰니까 또. 8번에 보면 값 소유 토지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값 소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을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가등기에서 아까 뭐라고 해서 본등기를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럼 본등기를 할 때 이게 순위는 뭘로 가야 돼요. 순위가 있고 물권변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가등기죠. 가등기 시로 올라가야 되고 이건 본등기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추정력 있나요? 없나요?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등기를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 가등기를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 부기등기 형태로 가등기도 양도가 가능한 거고요. 양도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본등기를 누구한테 신청하냐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가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 설정 당시죠. 설정 당시 소유자입니다. 이걸 청구해야 되는 거고 현재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환매등기 있죠. 환매등기는 현재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예요. 두 사람이 달라요. 두 사람을 잘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다행인 게 작년에 가등기도 나와버렸고 환매등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뜸할 건데. 1번 봐볼래요? 1번에 나왔네 답이. 이런 건 땡큐예요. 가등기가 있다. 그런데 끝을 입어요. 권리관계가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건 땡큐지 뭐 그냥. 그렇죠? 가등기는 추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가등기는 어떠한 경우도 추정력이 없어요. 본등기를 받아올 어떤 권리가 있다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그래서 1번이 옳은 거였고. 그럼 2, 3, 4, 5가 틀린 거잖아요. 수험생은 어디가 틀렸는지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급하게 하지 말라고. 이게 2번에. 2번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끊어요. 끊어. 슬롯이. 을은 가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끊어요. 가등기 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요. 본등기 할 때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면 가등기가 아니네. 가등기 한 때부터 이게 틀린 거고 언제부터? 본등기 한 때부터 이렇게 바꿔야 되네. 지문이 본등기 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요. 어디가 틀린지 아겠죠? 3번 봐봐.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네요. 소유자가 바뀌었네. 여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신소유자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본등기 할 때 누구한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 되죠? 그런데 병에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이해 돼요? 그럼 옆에 써놔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소모가지를 놀러서 뭐라고 써놔요?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 주관식은 아니어도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옆구리 찔러가서 대답은 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 이 정도. 현재 소유자 말고 나중에 느낌으로 찾을 때 느낌 없어요. 참전이 무슨 느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의 가등기 후라고 되어 있죠? 갑이 정액의 저당권을 설정했네. 보여요?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저당권은 말소해 안 해? 말소하는 거야. 양립할 수 없어. 그래서 정액의 저당권은 물상보증의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직권말소당이에요. 왜 그러냐면 책임을 안 지거든. 가등기 할 때 후순위 채권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선순위가. 내가 지금 가등기 한 다음에 후순위 채권자가 들어온 거죠? 내가 책임 안 지어요, 그거. 직권말소가 된다고. 그 다음에 5번에 을은 가등기가 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동그라미, 부기등기 형태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부기등기예요. 주등기가 아니고 부기등기 형태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양도하자. 어떤 권리를 양도하거나 어떤 권리를 이전하잖아요. 그럼 99%가 전부 다 부기등기예요. 지상권 설정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지상권 설정등기. 욕 안 나오게 하세요, 얼마나 면. 지상권 설정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설정등기는 주등기예요. 지역권 설정등기는. 등기 안 해요? 등기는 포기하고 지적분만 다 맞으려고 하는군요. 열두 개? 아니, 소유권, 지상권 설정등기는 뭘로 하냐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저당권 설정등기는 주등기. 알겠죠? 지역권 설정등기는 주등기. 지상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등기는, 저당권 이전등기는. 저당권 이전등기 할 때에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전등기 중 유일하게 주등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예요. 나머지는 싹 다 부기등기예요. 싹 다. 지역권 이전등기는. 그런 등기는 없어요, 또. 지역권 이전등기가 어디가 있어요? 없다고 몇 날 해도. 5분도 안 지났네. 자, 7번을 한번 봐볼게요. 등기법 알만하겠네, 내가 실력이. 넘어오면,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한번 봐볼게요. 이건 빨간색 별 표시예요. 무조건요. 여기에 83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는 올해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등기에서는 세 개만 기억을 하고 가세요. 하나가 뭐냐면 아까 등기 여부 있잖아요. 등기 하는 거, 안 하는 거. 186조하고 187조 이거 하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까 등기 청구권이 있죠. 매수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 중간 생략 등기를 사령으로 좀 조심을 하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는 등기 추정력이에요. 등기 추정력이 중요합니다. 올해 등기 추정력하고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작년에 등기에서는 가등기가 어핏하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거의 배정이 안 됐어요. 원래 두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이거 한 번 정도는 체크하는데 중간 생략 등기 잠깐 설명하고 풀고 싶시다. 여기는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듣고만 계셔요. 중간 생략 등기는 이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을로 넘어가죠, 매매가. 그리고 누구한테 넘어가오는 거야? 그럼 둘이 매매하죠. 매매하고. 원래 등기는 당연히 매매니까 법률 행위거든요. 그럼 순차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등기를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야.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죠? 탈세 때문에. 그럼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면 중간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럼 중간 생략 등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격려됐다, 격려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미 격려가 돼버렸다는 건 병 앞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조건 유효고 합의 불문이죠. 합의 불문하고 언제나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어디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를. 그러니까 을을 빼버리고 갑과 병결이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걸 잠탈 배제라고 해요. 잠탈 배제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아직 미등기라는 거잖아요. 미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을병 전원합의가 있을 수 있죠. 전원합의가 있을 수 있고 전원합의가 없을 수 있다. 그럼 전원합의가 없다면 1번, 2번이고 전원합의가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가. 그래서 총 4개, 5, 6, 7, 8개만 알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다 풀리는 문제예요. 그럼 전원합의가 있다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요?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고 대위도 돼야 안 돼요, 대위. 직접이 되는데 대위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중간자, 여기 중간자거든요. 이 중간자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갑과 병이 한 게 아니에요. 계약은 갑과 을이 한 거고 을과 병이 한 거지 계약 자체가 갑에서 병으로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여기 을 간에 대금이 인상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금이 인상될 수 있다. 그럼 대금이 인상됐다 하더라도 미지급일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미지급이에요. 그럼 미지급이 되면 이때 누가요? 병에 등기 청구권을 갑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동시행 항병권이 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까 등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게 이 병에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사의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돼버릴 수 있다고. 그럼 계약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전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병이라는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앞에 계약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내용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2번이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뭘로 가야 되죠? 이건 대위 청구밖에 안 된다. 전원 합의가 안 되면. 아까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있잖아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그 토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3취득자가 직접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시효를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대위해야 돼? 의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다 유기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시험을 마칠 수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해보면 뭐가 있냐면 을이라는 사람의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걸 양도할 수 있다고 누구한테 양도해요? 병한테 나 대신 당신이 등기 받아갖고 와 할 수 있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양도하면 이 을은 누구한테?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통지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해 줘야 돼. 혹시 병이 등기 받으러 오면 좀 주세요.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채권 양도예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갑이라는 사람의 동의가 있거나 갑의 승낙이 있다야 돼. 있다는 전제에서 누가요?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동의 승낙이 없을 거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직접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여기 통지만 했다고 해서 직접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승낙이 있어야 직접 청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점유취득 시험을 완성한 다음에 등기 청구는 양도했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멘트를 넣어주는 거라고. 그러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본 기억은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이 총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걸 확인해 보면 지금 이런 거라고 지금. 갑을 병 나와 있죠? 계약하는 거. 갑에서 누구로요? 병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 있어요. 이걸 부특법이라고 하는데 부특법 제2조에 있어요. 이 규정이. 그런데 이 규정은 전부 다 뭐예요? 단속 규정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유효라는 거지. 유효. 단 처벌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 처벌이 세금이잖아요 지금. 2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잠탈, 배제가 돼버린 거야. 중간자 을은 허가를 안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뜨거워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미 격려된 동그라미 쳐요. 그럼 이미 격려가 됐다는 건 이미 넘어와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등기는 유효 뭐예요? 유효가 되는 거야. 다만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미등기라는 거 보이죠? 전원에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갑을 병이 모여가지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옆에다가 대위도 돼야 안 돼요? 대위도 된다. 이렇게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되지 않는다. 아무리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갑과 병이 계약을 매진 걸로 다루는 건 아니에요. 등기만 가져오는 것이지. 그럼 매매는 갑과 을이고 을과 병이 이루어진 것이지 갑과 병이 계약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갑과 을과의 뭐가 된 거야? 대금이 인상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미지급이 될 거야. 지급을 해버렸으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라는 게. 그럼 미지급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의 등기 청구권은 갑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동시에 강병권이거든요. 내가 돈을 못 받아서 등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오시면 갑과 을과의 계약이 해제가 될 수 있죠. 해제만 되겠어요. 갑과 을과의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해제가 됐다는 건 소멸되버린 거죠. 그럼 병의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미등기, 전원의 합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최초 양도인 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만 뭘로 가야 돼? 중간자를 대위해서 보인가요?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시겠죠? 합의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야. 여기서 저는 양도를 찾았어요. 양도.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병이 양도받았구나. 양도가 들어왔죠. 그렇죠? 양도가 됐고 최초 양도인 누구예요? 갑이죠.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의하지 않았다면 직접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뭘로 가라? 대위로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의 승낙에 꼭 있어야만 직접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는 건데 7번을 한번 봐봐요. 문제 7번을. 거기 7번 문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갑, 을, 병 나오죠? 그때 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를 동그라미죠. 그러면 합의가 된 거죠. 그럼 합의가 된 건 직접 청구가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1번 병은 직접 동그라미,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2번 을은 갑에 대한 을 동그라미죠. 을이 누구예요? 중간자죠. 중간자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3번 갑으로부터 병으로 경료텐 동그라미. 경료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등기가 된 거죠. 그럼 이미 등기가 돼버렸다면 이건 유효, 무효? 유효. 3번에 인상됐네. 인상 동그라미, 미지급 동그라미, 끄터리.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동샨병권이니까 거절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없다고 했으니까 얘가 답인 거죠. 보이죠? 5번 만약 을이 병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해 냉어요. 양도가 키워드예요. 양도가. 양도가 나오면 승낙이 있었냐 없었냐. 양도, 통지 동그라미. 그럼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 동의 승낙. 그런데 동의 승낙이 없으면 직접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맞는 거죠. 동의 승낙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알고는 금방 찾는 거야. 넘겨봐 이제. 10번 봐봐. 10번. 10번 문제. 엑스토지를 갑을 병으로 순차 매도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이 동그라미. 합이 있었죠? 틀린 것은. 이게 31일 때가 마지막 문제였어요. 지금. 2년간 안 나왔거든요. 중간 생략 등기가.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동그라미. 아까 합이 있었죠? 그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의뢰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느낌상에 지문이 나올 지문이 궁색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나오는 한 게 지문이 없다는 거야. 세 번째, 갑의 의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은 의뢰에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등기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의미예요. 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되니까. 아셨죠? 그다음에 5번에 만약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보여요? 갑의 동의 생략이 없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직접은 안 돼.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뭐가 있어야 돼?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하고 동의 합의가 없다면 대의만 되는 거야. 대의만. 제 말 이해 돼요? 그러면 지금 5번 지문 가만히 읽어봐요. 만약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대요. 그럼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네요. 없이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 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직접이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이 표현은 직접을 말하는 거야. 아니, 직접이라는 글자가 없는데요. 분위기 봐봐. 직접이야, 얘가 지금. 아니, 직접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직접이 아닌 건 아니라고. 직접으로 보여요? 직접.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11번 봐봐. 11번 참 웃겨요. 소유권 11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역, 밖이요. 이걸 왜 썼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밖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럼 최초 매도인 갑, 중간자, 을, 최종 매수자 누구요? 병사의 순차로 이루어진 거죠. 중간 생략 등기하겠다고 합의했죠. 합의 동그라미. 틀린 걸 찾는 거예요. 1번. 중간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 안 돼요. 2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제한능료로 오면 취소됐네. 갑과 을간의 계약이 깨진 거죠. 취소됐잖아. 그럼 병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해 그대로 남아. 소멸하지. 그래서 병으로 경료된 중간 생략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말소 해야지. 갑과 을간의 계약이 깨졌는데. 병은 을로부터 무권리자로부터 사각 공고잖아요. 말소 해야지. 그때 말소를 어떻게 해? 말소를 어떻게 하냐? 이거 말소한다고 그랬죠? 누가 말소해요? 갑이 말소해. 그렇죠? 그 갑이 말소하는 거야. 그게? 오케이. 그다음에 3번에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이네. 아직 안 받았네? 그럼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4번에 봐봐. 갑과 을이 합의했죠? 을과 병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죠? 누가 빠졌어? 갑과 병이 합의 안 한 거야 지금. 보여요? 그럼 갑과 병이 합의 안 했다는 건 전원합의가 없는 거지. 그럼 전원합의가 없다는 거니까 직접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병은 갑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안 돼요. 이건 뭘로 가야 되죠?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4번에 참 웃긴 게 뭐냐면 갑과 을, 을과 병만 갖다 놓고 갑과 병은 합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전원합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럼 전원합의가 없으면 직접 안 돼요? 동의를 얻으면 직접 되지만 동의가 없으니까. 알아듣죠? 그 다음에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네. 그럼 해제가 되면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되고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번하고 5번을 문권놔볼래요? 2번하고 5번이 같은 문장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거예요 그게. 비교 대상이 아니고 같은 질문이에요. 2번은 취소고 5번은 뭐예요? 지금 해제가 됐잖아. 그럼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없어진 거죠? 그럼 당연히 병의 등기 청구권은 거절당하는 거고 병의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해 되죠? 그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면 좋은 거예요. 땡큐지. 한 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도 등기 어려운데. 9번 봐봐 옆에. 9번. 9번에서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걸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물청이냐 채청이냐 이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1번에 어디가 동그라미? 매수인 동그라미. 2번에 본등기 청구 동그라미. 4번에 시효치득 동그라미. 5번에 중간 생장 등기 동그라미 전부 다 뭐예요? 채청이요. 소유권이 없는 자들이 신청하는 거고요. 채청이에요. 그런데 3번에 보면 치소 보여요? 무효, 치소, 해제는 당연 복귀잖아. 무효, 치소, 해제는 당연 복귀죠? 그럼 물청이요. 채청이요. 물청이지. 진정 명의니까 이게. 물청.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인데. 그렇죠? 같이 푸니까 풀지. 혼자 풀면 달라질 수 있지. 자, 쉬었다 오면 추정력 좀 봐보게. 갔다 오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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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